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픽 X-File의 시즌1 마지막 5탄입니다. 네, 자, 1탄부터 4탄까지 너무도 사랑해 주셨고, 네, 5탄까지도 이렇게 보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거기에 맞게 제가 뭔가 새롭고 여지껏 없는 것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X-File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합니다. 자, 초보자는 절대 모르는 오픽 출제 공식, 네, 3콤보, 3콤보, 3콤보의 비밀입니다. 네, 자, 모든 시험은 오픽 시험에서 3콤보 퀘션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시험 문제는 열다섯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제가 세 문제로 나온다는 전제를 하면 나누셈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5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저의 15를, 어, 열다섯 문제가 출제된다면서 그러면 세 문제 단위로 나온다면 이 5는 어떤 의미냐, 이거죠. 바로, 제가 항상 그 오픽 X-File 하면서 약간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약간 개그 요소를 넣었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 망설여지네요. 네, 방금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 나누기 3은? 이게 5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 이상입니다. 이게 저의 개그였습니다. 언제 웃어야 할지 모르시면 한 번 웃으시면 건강에서 좋고 웃음 판매원 같네요. 알려드릴게요. 3으로 나눠서 15가 5가 된다는 건 주제의 개수입니다. 5픽 X파일 1탄에서 보면 3대2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그냥 올스타전으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대2는 3과 2를 합치면 5가 되죠. 이 5가 바로 주제입니다. 그럼 이 3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냐? 알고 싶지 않으세요? 1탄 보세요 하면 좀 그렇죠. 좀 스포일러를 알려드리자면 그 3은 내가 선택한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고요. 2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선택한 문제만 출제하면 어때요? 쉽죠, 문제가. 시험에서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가 출제되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 법칙이 항상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 준비된 것도 측정해야 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5문제 중에 3문제 단위로 나오니까 15 나누기 3 하면 5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 5주제가 출제. 그럼 여러분은 어떤 5주제가 여러분의 시험에 구성될지가 궁금해야 하고요. 그리고 3대 2 법칙에 의해서 5가 채워지는데 그 3은 내가 고른 거에 의한 출제. 2는 고르지 않은 주제군. 그래서 5주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이 3콤고는 왜 나오느냐? 이건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 5픽 시험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3문제가 다 그게 그거더라. 그래서 똑같은 말만 하다 나왔다. 주제 한 문, 한 주제에 계속 똑같은 것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좋아하는 장르는? 그러면 이제 한글로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그러면 아까 거랑 유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또는 음악이 좋아지게 된 계기는? 세 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얘기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거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을 얘기할 때 그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어민 우리는 한글 원어민이잖아요. 그러면 뭐 누르끼리하다, 노르스르물레하다, 뭐 황색이다, 뭐 짙은 황색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가 아니라면 노란색 이렇게 할 거라고 하죠. yellow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얼마나 다양한 colorful expressions,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이 하느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유사한 질문을 물어보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난이도가 높을수록 많이 출제된다. 네, 5픽, 3컴보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세업 어세스면 전 단계에 동일하게 3개씩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수가 15개니까 거기에 3개씩 해서 주제군이 정해서 출제되잖아요. 5개씩. 네, 그래서 전 단계에 출제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금 뒤에 이게 좀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업 어세스면은 무엇이냐? 오늘 처음 봤다. 네, 그러면 5픽, X파일 4탄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서 내가 난이도를 고르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잠시 뒤에 또 공개할게요. 자, 두 번째 팩트체크2 그 모든 단계에서 같은 형태로 출제된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요거는 아마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사실일 텐데요. 네, 독점입니다. 독점. 여러분에게만 공개합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네, 자, 5픽 그 세업 어세스멘에서는 6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꼭 5픽 그 X파일 4탄을 보셔야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단계, 4단계, 5단계를 제가 그 6단계 중에 이 3개를 고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3단계는 그 세 문제가, 한 주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네, 현재 위주로 출제합니다. 네, 과거는 이렇게 하나만 물어봅니다. 4단계는 현재, 과거, 과거로 대부분 출제됩니다. 네, 자, 5단계는 5단계, 6단계는 현재, 과거, 변화되죠, 비교로 출제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히 5, 6단계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4단계, 그 다음으로는 3단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 시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복합적으로 변화되조 비교를 물어보면 현재로도 갔다가 과거로도 갔다가 비교하고 하는 시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3, 4단계에서는 내가 이거예요. 과거 시제에 약점이 있으신 분은 3단계가 좋죠. 네, self-assessment이. 그리고 나는 과거를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준비를. 그러면 4단계, 5단계가 유리한 거죠. 그리고 나는 과거 시제를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4단계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조, 비교를 나는 5, 6단계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오픽 3 콤보는 왜 출제하느냐? 뭐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면 고득점을 추출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전에 단계별에서 출제되는 콤보의 문제의 순서가 달랐죠. 세 문제가 처음에 현재, 현재 과거는 3단계 현재, 과거, 과거는 4단계 현재, 과거, 변화되조, 비교는 5, 6단계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그림을 썼을까요? 이 그물망에 고기가 이렇게 탁 낚이는 원래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물고기는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오픽 시험 네, 이게 그 그물 이름이 오픽이에요. 네, 오픽이 나를 딱 건져주면 고득점이 되는 것이고 못 건져주면 고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그물은 무엇이냐 이거죠.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하십시오. 어, 수행버스 쓰면은 바로 그 오픽 X파일 4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6단계가 있고요. 각각 이렇게 묶어서 3개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저의 추천은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 고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4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3단계에서는 간단한 문장과 간단한 질문을 한다는 것 때문에 I, M, M, I, L이고요. 이거는 어, 너비스 계열은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너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4단계에서 4단계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건 기본이고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질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질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험에서 질문은 롤플레이에서 11번에 붙박이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네, 부가적인 정보이고 그리고 5단계에서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난 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제이고요. 필요한 경우 설명도 할 수 있다. 말이 짧지 않고 길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돌발과 롤플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4탄, OPX발 4탄을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그 특징을 정리한 게 너비스, 인트미드의 차이는 질문 가능 여부고 그 인트미드 및 1과 및 3의 차이는 질문의 복잡성이라는 건 알게 되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컴보 코에션에서 아까 현재, 현재, 과거, 현재, 과거, 과거 현재, 과거, 변화, 비교, 대조는 바로 시제인 것입니다. 자, 시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그 건물 중에 그 고층은 어떤 특혜가 있고요. 저층은 특혜가 없을 때 여러분이 고층으로 갈 때마다 시제를 가지고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계단에서 이렇게 시제, 그러니까 지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딱 띡 누르면 문이 열리고 그 지문이 바로 시제인 거죠. 위로 갈기 위해서는 시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PX 시험은 과거를 얼마나 잘 이야기하면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정리할게요. 자, 등급별로 올라갈 때 그 낮은 너비스 등급에서 인테미릿으로 갈 때는 문장을 얘기하는 것과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낮은 인테미릿에서 높은 인테미릿으로 가면 질문의 복잡성을 올라갈 때는 무엇이다? 시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테미릿 전략은 문장 단위로 말하고 질문을 연습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내가 셀프 어세스먼을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 3 컴보 퀘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제 부분을 많이 배치하면 즉, 셀프 어세스먼에서 높은 등급을 고를수록 여러분에게는 고득점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시제를 잘 못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이 증대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그 오픽 엑스 파일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시제에 대한 대비를 하면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셀프 어세스먼에서 뭐를 고르냐에 따라 그 3단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픽 시험 잘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네. 그러면 그 오픽 엑스 파일 1탄부터 5탄 이거 좀 하나씩 하나씩 보셔서 그 출제 공식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오픽 엘리베이터 특강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즌 1에 10개가 있는데 자, 그 10개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 암호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I'm here to help you out.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you out. 네. 저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저를 최대한 이용하셔서 오픽 엑스 파일 그리고 오픽 엘리베이터 특강 그리고 빅 오픽까지 시원스쿨랩에서 여러분의 오픽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시즌 2도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